이제 우리가 단독 골치 자 그럼 이장호 팀에게 또 너나와 찬스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김지석 팀을 지목합니다 마루와 김지석이에요 자 두 팀 먼저 우선권 드리겠습니다 받아들일게요 무조건이에요 네 난 진짜 꼴찌는 안 돼 현무는 어느 시골 마을에 이상한 글이 적혀있는 것을 봤다 이것은 무엇일까? 자 시청자 문제 스카이 OOO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어? C, U, G, 다인가요? 한자잖아 한자 정답 정답 자 일단 우선권은 두 팀에게 있습니다 잠시만 참아주시고 고민해보세요 뭔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정보입니다 아 나도 알겠다 아 저 이거 한 분 지석 님 아니 아니 근데 제가 한자는 몰라서 C, U, G, 다인가요? 이게 저기에 다가 빠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 다가 없다 C, 다 뭐가 없다? 그러니까요 골, 골자 한자를 어떻게 쓰는지 알면 골, 골자 한자를 어떻게 쓰는지 알면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골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골자 이건가? 한자라고 하는 아 진짜 모르겠는데 아 진짜 모르겠는데 영어로 C, U 뭐 하러 가요? C, U? 불법 다운로드 C, U 두닥이래 사람들이 두닥 해주면 한 번 더 읽을 줄 알아요? 네, 읽은 건 알아요 네 나 아이스 C, U 이쁘다 아 나 뭔지 알겠어 뭔데요? 아 아 저희도, 저희도, 저희도 저희도 알려주세요 저 불 들리냐? 자, 우리 중국분은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더 좀 읽어주세요 시, 여, 부, 도어 시, 여, 부, 도어 우와 진짜 대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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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답이 아니어도 저는 리스펙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팀원들로부터 리스펙 아 이거 공통적인 거 이거 뭐 여기 떼면 뭔가 스탑독독독 대박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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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이상한 글이네요 진짜 진짜 이상하다 우리 아무도 모르나요? 한자를 한자가 제명이네요 우리 성냥이랑 한자가 제명이네요 우리 성냥이랑 한자가 제명이네요 이거 안 나오나요? 왜 이럴까요? 자, 잠시만 정답? 정답! 어, 김지성 나왔습니다 우리 조 주인님 그냥 특별한 거 없고 거꾸로 읽었어요 WC WC 뭐죠? WC가 뭐예요?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우와 제 답도 그거예요 정답! 우와 대박 대박 WC잖아 WC 그냥 거꾸로 읽은 거야 아 WC 이게 이게 결정적인 힌트가 어딨냐면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 서울에 누가 WC로 화장실로 합니까 이게 시골 마을 가면은 아직도 우리 그냥 꼴뚱인데 그러니까 꼴꼴 어이가 없다 자, 이장원 씨 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되겠다 우리 꿀 빨래요? 꿀 빨까요? 꿀 빨아요 꿀 빨죠 네 뭐하는 거야, 이거 뭐야? 꿀 빨아요, 이거 뭐야 아, 저희 박완혁 씨께서 취미로 양봉을 하세요 아, 지금 저건 왜 빨아요? 아, 꽁트 짠 거야? 꿀 빨까요? 짠 거였어? 문제란 풀고 왜 꽁트를 짜요? 아니, 사실은요 이제까지 네 한 문제 우리가 풀기만 하면 이야, 정답이 참 달다 아하 꿀 빠는 기분이네? 하고 꿀 먹을래 그랬거든요 꿀 꿀을 한 번도 못 그렸나봐 지금 못 먹을까 봐 노코가 끝날 것 같아가지고 지금 꿀 빨 지금 그냥 꿀 빨라고 아니, 근데 그 양봉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학교에서 생태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학교 옥상에서 양봉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저게 뭐 하는지 아, 저게 가을철에 말벌이 꿀벌 집을 털러 오거든요 네 보시면 배드민턴 라켓 들고 있는데 말벌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대체하는 상황입니다 오오 야, 거의 뭐 전문가시네요 그 양봉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막 이렇게 꿀벌 얼굴 붙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맨손으로 저런 보호복도 안 입고 했었는데 네 몇 번 쏘이고 이제 얼굴 막 팅팅 붓고 이러고 나니까 그 단부터는 꽁꽁 싸매고 고무장갑에 모자까지 쓰고 가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도 오늘 꿀 가져오셔서 꿀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얼마나 저 정성이 고생하셨으니까 네 저희 뭐 이제 먹고 다음 문제 맞춰야죠 그럼요 아직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하석신 씨 네 여기서 노감에 주목하시면 돼요 자, 하석신 팀 너나와 저희는 전현무 팀 하겠습니다 아하 우리가 만만하다 이거지 만만해 보인다 이거입니다 자, 저희 두 팀이 있다 우선권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가요 고고싱 물음표에 들어갈 알파메스 네 시청자 문제 JHW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케이, 이런 거 좋아해 뭐 그거일 것 같아요 철자 별인가? 누나 혹시 별 이름 알아? 플로토 뭐 그런 거 춥기다 정답! 아, 정답! 아, 정답! 정답! 아, 정답! 아, 정답! 우리 먼저 했어요 아, 했어요? 자,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K입니다 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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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답이 왜 K죠? 이렇게 앞 글자를 보면 타일러 씨, 이장원 씨, 하석진, 전현무, 김지석, 박경 이렇게 앞 글자를 따는 거라서 김지석 씨 참고로 양혜은 씨는 네 박경 씨의 친동생 얼마 전에 저희 프로그램 나왔던 연대생 에 친구랍니다 여자친구인가요? 아니요 썸? 아니요 아니요 사진 있나요, 사진 혹시? 사진 있어요? 달달한데 둘이 수상한데 어, 수리보면 이상한데 어, 수리보면 이상한데 달달한데 둘이 수상한데 어, 수리보면 이상한데 근데 아니에요 뚜루뚜루뚜루뚜루 뚜루뚜루뚜루 뚜루뚜루뚜루 양혜은 씨 군대 갈 때 울었나요? 아니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친구입니까? 자, 다음은 칼럭팀 너나와 찬스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저희 리장원 팀 리장원 팀 리장원 팀? 우리 리장원 팀으로 할게요 서리라도 한번 해야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장훈 팀 몰랐습니다 기회를 이제 잘게 풀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서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가 떠났다 그 남자가 떠나고 남긴 것은 무엇일까 시청자 문제 TAN님 탕체츠스님 정답 자, 정답이 타일럿TV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저쪽이 먼저인 거야 빨라요 미련 아닌가요? 사랑하는 남자랑 여자가 있었는데 남자가 떠났으니까 남은 건 사랑하는 여자 무슨 말씀이시죠? 서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었다 아니,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떠났으니까 사랑하는 여자 맞나요? 사랑하는 여자 정답! 자, 예 네 아, 그 C에서 희가 떠나면 S가 남는 거 아닌가요? 아, 희에서 희에서 희가 떠나면 S가 남는 거 아닌가요? 한자, 한자 음... 집합? 사랑했자 어떻게 써? 사랑했자? 이거 봐? 사랑했자 사랑했자 하고 여자랑 같이 붙였으면 어떻게 돼? 사랑해? 사랑해? 남마마디야, 맞는 거 같아 그럼 들어도 되나? 태켜놔, 태켜놔, 태켜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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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어, 태호, 태호 B메일에서 메일이 떠나면 F가 남으니까 철이에요 철! 철이 남았다 뭐? 아닙니다 정답 하석진, 하석진 자, 여기 완벽합니다 자, 누굽니까? 좋아할 호자가 여자, 여자, 자, 자, 자가 써있는데 자 자가 빠져서 여자만 남은 거 아닌가요? 여자만 남았다 좋아, 좋을 호자에서 아닌가요? 남장도 났잖아 정답! 자, 자, 박경이 받았어, 박경 네, 이찬우 씨 그 사랑하는 남자라고 해서 제가 하하트라고 했거든요? 거기서 희가 떠났으니까 아트 어? 어? 뭐라고? 하하트에서 희가 떠났으니 아트가 났는다 이찬우 씨의 아트 정답인가요? 하나 안 돼 우와! 하나, 둘, 셋 빰! 하트에서 희가 나가니 아트가 났다 대박! 우리 팀 진짜 아니야, 아니야 근데 우리 저 태호... 이거 진짜 밸런스 붕괴야, 진짜 우리 팀 답도 좋았어요 우리 밸런스 붕괴야 저 이런 문제를 어쨌든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답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 시청자분이 원하는 답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답은 오답 처리를 하고 시청자분이 원하시는 답을 정답 처리를 하는... 그렇죠 됐습니다, 네 예 좋아요 우리 패즈먼 네 영어 문제였는데요 아, 네 영어 어려워요 영어 어려워요 영어 어려운 거 같아요 중국 사람은 한자 어려워요 미국 사람은 영어 어려워요 아, 진짜 우리... 손 우리말 문제 좀 주세요, 이 두 분 좀 풀게 네, 그래서 잠깐 휴식타임을 갖고 다음 계속 내풀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좀 추워, 좀 추워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아, 너무 부려 아, 더 뭐... 아, hardcore 막 authored 에 appản 야, 에ią 네블린 콕 원호 맛있게 먹겠습니다 Neder 아니, 나가자마자 아무튼 줄을 안 썼으니까 1번으로 가봐 아, 진짜요? 아, 잘라줬으려고 와야 되는데 뭐 어떻게 생각나요? 또 나만 허구된 척 운영만 인척하지만 눈에 보이지만 넘어가는 걸 what you do yes you day 고민 척하지만 영결하지만 넘어가는 걸 what you do yes you day 쓰기 싫어 좋죠, 좋아요 쓰실 거면 이제 매치 됐거든요 아, 이제 우리끼리 좀 편의를 하면 좀 해 볼 건데 뭐, 재밌겠다 우리는 재미를 지금 아, 뭐였어? 첫 번째. 아, 그거 열심을 더 하고 아, 맞다, 맞다 와 예이! 예이! 에이, 그게 뭡니까? 하나, 둘, 시작! 러블린, 뇌블린 지석진 지석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자, 이런 거를 힘 빼지 마요. 잠깐 오신 시청자분들 중에서 트와이스 티티를 되게 잘 치시는 분이 있었다. 아, 어떤 분이죠? 티티! 우리 팀 같은데? 우리 팀? 춤신, 춤신! 자, 어떤 분이죠? 트와이스 티티 댄스 가능. 저희 팀. 아, 박형 팀. 개인기마저. 저분이요? 아, 안 보겠습니다. 남자예요? 남자예요. 아, 저... 아... 자, 우리 고태경 씨인데요. SNS 스타 약사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약사 일 하면서 1인 제작자 일도 같이 하고 있는 28살 고태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루 평균 몇 회 정도? 조회수가? 하루 평균은 잘 모르겠고 지금 총 팔로워가 한 220만 명. 220만 명이요? 네. 대박이다. 되게 많다. 그분들한테 우리 프로 좀 봐달라고 한 마때만 해 주시면 안 돼요? 네, 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라고. 네. 트와이스의 티틀을 제일 잘 추시는 거죠? 네, 트와이스를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누구 좋아합니까? 모모.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모모. 네, 알겠습니다. 저희 팀에도 있습니다. 아니, 트와이스는 왜 이렇게 많아? 네, 저희 꿀먹은 벙어리 팀에도 네, 네. 한 분 계세요. 대전에서 지금 물리 선생님 하고 계시는 천혜리 선생님. 천혜리 씨. 안녕하세요. 저 대전에서 중학교에서 과학 가르치고 있는 천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트와이스 춤을 즐겨 추시나 봐요, 물리 선생님이신데. 축제 때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티티 춤을 구성해서 나갔습니다. 네. 우리 박경 팀에서는 모모가 준비가 돼 있는데. 네. 뭐 어떤 멤버십니까? 쯔위가 되었으면 좋.. 쯔위가 되었으면 좋.. 쯔위요? 쯔위. 적자는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박경 씨 팀에 또 한 명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건국 댁 재학 중인 이윤희라고 합니다. 이윤희 씨. 별명이 있네요. 권국 대 박신혜 씨라는.. 네?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저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트와이스 춤을 또 많이 추셨어요? 저는 트와이스 춤을 춘다기보다는 그냥 아이돌 춤을 좋아해요. 다 추는 거예요. 블락비 노래도 가능합니까? 블락비 제일 많이 춥니다. 어떤 노래? 타이틀곡은 다 춰요. 아 정말로요? 우리도 선우 씨 어디 계셔. 블락비 춤 추실지 하실래요? 여기도 블락비 팬이 계셔서. 아 블락비. 우리 선우 씨. 성신여대 운동재학과에 재학 중이신데. 네. 블락비 허. 마마무. 너이즈 뭔들. 넌이즈 뭔들이요? 너이즈 뭔들. 댄스도 가고 댄싱 머신이시죠. 댄스 배틀 한번 가셔야겠네요. 아 가셔야겠네요. 김선우 씨도 준비해 주시고요. 네. 티티 세븐부터 볼게요. 우리 모모랑. 모모 나오고 있죠? 네. 모모, 나연. 쯔위. 오우야. 잘할게요. 오우야. 오우야. 잘할게요. 자 우리 트와이스의 무대입니다. 나. 하지마. 이러지도 못하는데. 잘하지도 못하네. 그저 바라보며 베이베 베이베. 너 삼삼한 내 이름과 함께 말은 안 돼 베이비 오 잘하네 아직 그리 모르는 나이 아무거나 걸쳐 너 아름다워 거울 속 팬들 있어 하는 파션 쇼 나나나나나나나 군노대가 나 오다니깐 나도 몰래 누워낼 것 같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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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트위 좀 더 동작을 크게 주시길 바랍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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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우리만도 모르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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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우리 모모가 모모가 업이 많이 되어 있네요 오늘 업 되어 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그럼 블락비 댄스 대결 한번 가보죠 블락비 누구라고 그랬죠? 블락비는 블락비가 나가야죠 블락비 나와야지 박경, 박경 박경, 트리오가 준비되어 좋습니다 자, 누가 지코예요? 지코입니다 아, 지코군요 우리 피오 피오예요? 오, 멋져, 멋져 우와 오, 짱짱하다 자, 들어 와, 저와 함께 놀고 있네. 와, 저와 함께 놀고 있네. 오오오. 와, 저와 함께 지코가 너무 해놓는데요. 오오오오오오. 와, 진짜. 와, 잘한다. 아주 개인기들도 아주 초중하시고요. 문제도 잘 푸시고. 역시 최고의 춤은 모모의 춤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내 맘 모르고 너무 해, 너무 해. 귀여우시네. 다음 문제 갑니다. 다음 문제는 박경 씨가 고르는 거죠. 너나와 어느 팀? 저희는 아무래도 아까 박경 킬러가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옆 팀인 장원이 형 팀. 그 옆 팀인 장원이 형 팀. 뭐야.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경 대 이장호 팀입니다. 아, 즐겁게 풀어야지. 천재 피아니스트 K가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메시지를 남긴 채 살해됐다. 아래 4명의 용의자 중 범인은 누구일까? 1번 한기웅 32살. 얼마 전 교통사고로 천재 피아니스트 K와 소송을 벌였다. 2번 오상준 43살. 천재 피아니스트 K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투입이 줄었다. 3번 장용훈 27살. 천재 피아니스트 K와 친구 사이로 어젯밤 함께 술 마시다가 그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 때문에 크게 다툴다. 4번 배상현, 56살. 얼마 전 층강소음으로 큰 다툼이 있었다. 자, 801님입니다. 어? 아, 이거 CSI 계신데. 설마 2번은 아니겠지? 배상현의 그 샷이 온 것 같은데? 뭔 뜻이 있나? 방, 방. 정답. 정답. 우리한테 정답이 있어? 뭐 오는 거 있어? 그냥... 정말 간단하게... 그냥... 자, 두 팀 중에 박경 팀이 먼저 얘기한 것 같아요. 꿀 먹은 벙어리들이네요, 저희는. 좋은 언어유입니다. 자, 박경 팀 누구죠? 저희 오태석 군. 오태석 씨. 지금 그... 메시지를 남긴 게 개 이름이어서 3번 강아지 이름 때문에. 크게 다쳐. 아, 개 이름이기 때문에? 개 이름! 강아지 이름, 개 이름. 3번. 자, 잠시만요. 우리 충북 수사대. 아, 강아지 씨 맞췄는데. 맞췄어요. 수사할 때 이런 식의 접근도 합니까? 아, 근데 우선 거 때문에 바로 맞추셨는데. 개 이름. 정답인가요? 정답! 아, 우선 거 그만해! 이거. 진짜. 아, 개 이름. 다 함. 히 shutdown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